안녕하세요 아빠산책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짭매빅 이라고 부르는 이신 258 모델의 그 드론 잔남감 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신 258 모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모델이 정말 매빅 프로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종기도 이렇게 매빅 프로 조종기와 비슷하게 나왔구요 인터넷 상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모양도 그리고 그 다음에 조종기 모양도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직접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잠깐 이 드론을 한번 비행해 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개봉기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많이 나오니깐요 오늘은 잠깐 한번 뛰어오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산책 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세요 아래에 대해서 영상은요 안내드립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영상 영상 assists 알려드립니다 또 뵙터는 가운데 여기에 해안? 알아들이 그렇게 거짓에 메인하고 이제 제작되는 아, 감사합니다 알아서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